과거의 애정 씬은 어땠을까요 60년대 정말 키스 했다 그러면 그건 스캔달입니다 카메라 워크를 이렇게 카바 해가지고 포옹하는 정도의 키스 씬이 이루어지던 시대인데요 이쁘니 너와 나왔던 둘이서 우리 내 목을 쳤자 입술이 닿는 것도 허용되지 않던 시절 중요한 타이밍에 창틀이 껴있네요 드라마 최초의 실제 키스 여명의 눈동자를 기점으로 리얼한 키스가 시작됐고요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대리 유행한 애정 씬이 있죠 돌고 또 돌고 명장면을 위해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열 바퀴 넘게 뛰다 보니 스태프들의 체력 고갈로 NG가 났답니다 요즘 드라마의 새로운 트렌드 소품을 활용한 감각 있는 애정 씬 이름이 붙은 키스 씬들이 유행을 주도합니다 시청자를 사로잡은 최고의 키스 씬은 네 저는 아이리스의 사탕 키스가 달콤한 솜사탕 키스 씬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키스 씬 그 압도적인 1위는 바로 거품 키스가 차지했습니다 저거 봐 저거 봐 이리 와봐 남자도 떨리네요 엄청난 인기벌이를 한 거품 키스 너도 나도 앞다퉈 거품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자주 등장하시는데 설레는 핑크빛 애정 씬에 말 못할 속사정이 많다고 해요 애정 씬에 찍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우석 씨가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서 키스 씬 찍기 한 몇 시간 전부터는 담배 금지령 이런 거 내려놓기는 했었어요 손에다가 오징어를 굵고 있었어요 정말 그때 누나가 쿨하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성아 같이 뭐 꼭 그냥 찍자 이제 그만 걱정시키고 바로 이 장면이죠 감미롭기만 했던 봄날 속 명장면에 아주 날카로운 오징어 키스의 추억이 저렇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키스 씬이면 아름답게 엔딩이 잡혀야 되는데 코가 눌려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배우라면 키스 씬에 대한 로망이 있기 마련인데요 일을 어쩝니까 두고두고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준 이승기 씨 코가 너무 높아도 제가 찬란한 유산에서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씬이라고 생각하다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서투른 바람에 마음이 앞선 거죠 말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첫 키스 씬 촬영이 있다는 드라마 현장 청순한 자태의 이분은 소녀시대 서연 씨 아닙니까? 연애연기 서연 씨의 첫 연기 도전이라 화제를 모은 드라마 여래 반가워 모여라 풋풋한 여대생 역할을 맡았는데요 방영 전부터 순정 만화 같은 첫 키스 단별로 뜨거운 단심이 쏟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유림 역을 맡은 서연입니다 무혈 역할을 맡은 이원근입니다 첫 드라마인데다가 그것도 첫 촬영 날 이렇게 키스 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만나서 그런지 되게 풋풋한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뭐야? 아니야? 서로의 배려가 중요한 피스 씬 남성 팬분들 잠시 눈을 가무셔도 아우 아우 얼굴 부르지 말고 진짜 부끄러웠어요 시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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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렇게까지 사람인지라 아 아이고 그치? 많이 질투하죠 친구들이 무슨 협박과 그런 건 다 막 들어요 어떻게 카섬터로 들어갔어 설렘과 행복이 가득한 애정신이 많은 촬영 현장이다 보니 실제 연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드라마는 그냥 다 사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89프로는 사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라마 연인에서 실제 연인이 된 차임 표시내라보구 연정은 한가인고보 그리고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 지성 이보영 씨도 7년 연예 끝에 결혼의 꼴이 냈죠. 커플 매니저가 따로 필요 없는 드라마 애정신의 힘 밤샘 촬영이 기본이고 대본 연습, 리허설, 본 촬영 등 워낙 오랜 시간을 함께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호감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시나요? 슬슬한 가을, 드라마 같은 사랑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어 여보, 사무실이야. 아니야, 들어갈까. 그럼 들어갈게. 연예계 잘해요. 그래요. 김일중 씨가 집에서 전화만 오면 그렇게 항상 일하는 중이라고 혹시 그래서 김일중?